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루케이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포탈의 메인 뉴스 화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어디서 접하시나요? TV, 신문,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 포탈의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가끔 가짜 뉴스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제목만 보고 들어갈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과 언론사를 확인한 다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TV를 안 보면 그만이지만 다음 포탈의 특정 언론사는 사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뉴스 메인 화면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서야 언론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포탈 회사인 네이버를 보게 되면 뉴스 기사 옆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제공하는 뉴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특정 언론사의 뉴스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언론사를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음은 그 언론사를 거부할 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음 뉴스 메인 화면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메인 화면의 개편입니다.